부채조사 해외선물시장상황 10월 15일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시장 대체로 상승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다우지수는 그저께도 상승폭을 많이 키웠었는데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지고 결국은 0.47% 올라서 마무리 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아시아시장서부터 선분이 쭉 올라가가지고 미국장 개장할 때 이미 상승 출발했습니다 1% 넘게 올랐다가 밀려가지고 0.87% 상승 마감했고 S&P도 0.77% 장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했어요 S&P하고 다우는 S&P 지수 보면 1봉이 쭉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4만 3천 포인트 처음으로 넘어섰다 나스닥은 지난번 고정까지는 못 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기술주라고 볼 수가 있죠 러셀도 이틀 연속 올랐고 일단 어제는 올라갈 만한 요인은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중국의 부양책이 미국장 개장할 시기에 그때 발표가 됐어요 4조 정도의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자금을 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발표할 당시는 중국 증식 여기 급등했죠 급등해 가지고 쭉 가는 듯 했지만 오늘 항상 쭉 폭락했습니다 결국 저런 부양책들은 오래 못 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차이나 A50도 쭉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어제 미국 증시에도 그게 영향을 좀 줬다 라고 볼 수도 있는게 요 부분 여기서부터 올라간 것은 첫 번째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오른 거 말고 두 번째 올라간 것은 중국의 부양책 영향이 조금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제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무역수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난번보다 예상치도 좀 안 좋았는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안 좋았어요 수출액도 많이 줄었고 수입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부양책 나올 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중국 증시가 난데없이 올랐다가 다시 오전에 툭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경제 지표 발표는 중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9시 반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9시 55분에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별로 중요한 지표는 아니여 가지고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독일 증시도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꼬꾸라지가 있는 중이고 일본 한번 살펴보면 얘도 상승이 만만치가 않죠 우리나라 증시만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골드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 골드 어제는 조금 밀렸습니다 실버도 어제 같이 밀렸고 오늘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고 백금, 팔라듐 다 같이 빠졌습니다 구리도 빠졌고 구리도 중국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으면 사실 빠진게 맞는데 구리도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으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중국 증시 빠지면서 같이 빠졌죠 5일 어제 오페크 보고서 발표가 있었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 월간 보고서 발표 수요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부분을 좀 살펴보면 보고서가 조금 늦게 나온 건지 어제 장 마감 무렵에 시간에죠 시간에서 쭉 빠졌습니다 앞전에 내용은 별로 없었는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일단 수요 전망은 별로 안 좋습니다 중국 경기가 좀 안 좋고 또 중국의 원유 수입이 원래 세계 최대 수입국인데 전기차 생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중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만들 겁니다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감소했죠 거기다가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나오고 있고 경기 부양 체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로 일본을 한번 살펴보면 하락이 조금 멈추는 듯한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파운드도 그렇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약간 옆으로 행구하는 듯한 모습이죠 오일이 빠지면서 캐나다만 조금 더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 스위스 프랑은 마찬가지죠 오늘은 약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면 알 수가 있죠 미국 달러 계속 강세로 진행이 됐는데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미국 달러는 강세고 오늘은 채권이 조금 반등했습니다 시장 금지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 약세를 조금 돌았으려고 하고 있고 10년 물, 5년 물, 2년 물 전부 다 반등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 전망은 미국 지수는 실적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랐다 라고 또 평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실적 발표는 금융주들만 주로 발표가 되고 있고 오늘도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 실적 발표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 뭐 이런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급상으로는 시장 기대감이 매수 쪽으로 조금 쏠려 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 으